예, 수심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원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바사대 제 여신 중 이연마는 여자 불견이니 여어 십이 시중에 지기지갈하며 지한지열하며 혹진 혹시하며 갱시하물인고 자색시는 시지수합풍 사연의 소집이라 기질이 완이 무증하니 기능견문각질이요 능견문각지자는 필시여의 불성이로다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하루종일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줄도 알고 혹 성내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가 모여서 된 것으로서 그 바탕이 완고하야 감정이 없는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지각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속에 마음이 있다 라는 말은 곧 몸은 마음과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몸과 마음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몸은 인식의 대상입니다. 나의 팔, 나의 목소리, 나의 얼굴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나의 몸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아닌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내 몸을 보고 듣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 뭔가는 내 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닌 마음 혹은 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절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니 내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말입니다. 이렇듯 뭔가가 있어서 보고 듣고 느낀다는 생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몸과 마음이 별개라는 생각을 발전을 시켜보면 몸이 사라져도 마음은 몸과는 별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과 그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몸이 없이 마음만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별개의 존재라면 귀신도 존재하고 영혼도 존재하고 인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지만 정작 귀신, 영혼, 영적인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개를 겨우겨우 그리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깨닫게 해달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은 질문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속속들이 깨달아야만 마음의 실상에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깨달으면 안되고 속속들이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불성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견문각지 즉 보고 듣고 지각하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불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보고 듣고 지각한 결과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는 내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된 것은 보고 듣고 지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지각하는 이러한 작용이 없다면 산도 없고 하늘도 없고 광도 없고 이런 것들을 아는 나도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지각하는 순간 세상은 보는 놈과 보이는 것으로 나누어지고 보는 놈은 내가 되고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있고 가리킬 수 있는 세계가 됩니다. 보고 듣고 지각하는 것 다시 말해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고 불성이고 부처인 것입니다. 사실 작용하는 이것 이런 표현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 저것 나 남 이런 것들은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용하는 이것은 작용한 결과인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다 남이다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리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용하는 이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제 존재는 견성시불 즉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여 성제작용, 성품은 작용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줄이자면 작용을 보는 것이 부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품은 작용에 있다는 말은 성품이란 것이 작용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성품이며 부처될 자질이며 곧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제 존재는 작용에 대해서 체중에 있으면 몸이 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향기를 분별하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무언가를 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다닌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상에 가득 차지만 거두어 드린다면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이라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혼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라제 존재가 말하는 작용이 곧 여기서의 견문각지장 보고 듣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이 부처 즉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니 미혹하여 번뇌 속에 헤매고 있고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다 보니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전스님은 이것을 평상심이라 하였습니다. 조주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스님이 답하기를 평상심이 도이니라. 조주스님이 다시 묻기를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남전스님이 대답하기를 나아가고자 하면 곧 어긋난다. 조주스님이 묻기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도인 줄 알겠습니까? 남전스님이 말하기를 도는 아는 것에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느니 안다고 하면 망령된 깨달음이요 모른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만약 참으로 하려고 하는 바가 없는 도에 통달했다면 마치 후공과 같이 텅 비고 탁 트였을 테니 어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남전스님은 나아가고자 하면 곧 어긋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고자 함이란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이것을 재단하려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고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심은 분별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알려고 노력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망령된 깨달음입니다.